와, AFC 본모스 경쟁력도 봤어? 굉장했겠네. 마야 다리 다 나을 때까진 축구하고 싶어도 참고 학교도 당분간 빠진다고 연락할게. 학교도요? 집에 혼자 있으니까 되게 심심한데. 움직이기도 힘들고. 아, 그림 그리면 되잖아. 우리 마야 그림 잘 그리니까. 알겠어요. 빨리 나으려면 참아야죠. 근데요, 아빠. 부탁이 있는데요. 뭔데? 이거요. 그때 친구랑 싸웠을 때 학교 왔던 변호사 아줌마한테 이거 드리고 싶어요. 그 아줌마 생각이 났어? 네. 그 아줌마한테 꼭 용기 내라고 선물 주고 싶어요. 그 아줌마 지금 아빠 회사에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전해줄게.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. 그래. 아빠랑 방법을 찾아보자.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자고 내일 전해줄 수 있게 해보자. 고맙습니다. 설우씨 연락 아직 안 됐지? 잠깐 나 좀 봐. 고맙습니다. 좋아하시다. SUBSE SEBSE jan